야! 너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나 걱정해 주는 거냐 아니 나쁜 사람들이 걱정돼서 엄마! 나 귀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집 오면 귀 좀 파주면 안 돼 파줄게 얼른 들어와 시원하게 파줄 거야? 나도? 나도 시원하게 파줄 거야? 넌 내 엄마한테 파달라고 하렴 나 열쇠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헐! 집 열쇠가 없으면 오늘 밤에 집에서 잠 못 잘 테고 잠 못 자면 다음 주 시험 잘 못 볼 테고 시험 못 보면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갈 텐데 어떡하냐 유유 아 뒷주머니에 있었음 크크 긴 글 쓰느라 고생했다 이 자식이 난 너한테 연락 오면 떨려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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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본 진동으로 해놨거든 아 엄마 생신이다 문자라도 좀 해라 two thousand years later 엄마 생신 아니라는데요 엄마한테 욕먹었는데요 미안하다 아빠도 어느 년이냐고 욕먹었다 나랑 끝말잇기 할래? 싫어 루시오 아가리 샛 아빠 나 치킨 틀려줘 공부나 해라 파스타 해줘 수제 햄버거 해줘 삼겹살 구워줘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중앙생이 사울대 가정 연세대 가정 개발 가준이 사울대 가정